나이스. 오케이! 아, 흔치. 천수님 잘한다! 나이스. 오케이! 아, 흔치. 천수님 잘한다! 소빈이 잘한다. 역시 에이스. 그게 안 쳐도 돼, 그게 안 쳐도 돼. 역시. 소빈이 에이스. 소빈이, 이게 좀 틀어버렸어. 자, 11대 시험. 아니,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못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너? 이렇게 못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너? 아니, 이거 궁금해서 보는 거야. 시험자분들한테 궁금해서 제가 보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못하면. 에이스야. 일단. 아니, 중요한 건 소빈이 의사야. 소빈이 하고 싶지? 네. 네. 해야지. 해야지. 그럼 해야지. 얘가 나쁜 거야, 우리가 나쁜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였다면? 아니, 그럼 해야지.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불만이 있는 게 받을 수 있는 공은 내가 칠 권리가 없어. 왜, 왜, 왜. 아니, 깐 거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받을 거야? 오빠, 시험을 하는 거야. 이걸 왜 못 받을 거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방금 쉬웠는데. 그리고 도와를 받으면 시청자분들은 짜증이 안 나지만 우린 짜증이 난다는 거야. 해봐요, 해봐요. 여러분은 짜증이 안 돼. 나는 짜증이 나요. 그거 불고표하잖아요. 자, 갈게요. 오케이. 11 대 9. 자, 11 대 9. 가세요. 11 대 10. 11 대 10. 준비. 오, 나이스.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려워. 오, 나이스.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려워. 내가 가만히 있어 봤어. 아니,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 이게 지금 어렵냐고. 이게 어려워? 그게 아니고 오빠가 칠 것처럼 해 놓고서 안 치니까 내가 지금 해 줘. 아니, 내가 가만히 있었어. 내가 가만히 있었어. 쳐다보고 있었어. 잠깐만, 여러분들 짜증 안 나죠? 우리 짜증이 나요. 아니, 그럼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미쳐요. 아니, 이렇게 치면 돼. 여러분들 봤지, 안 봤죠? 조민이 의사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고요. 그래? 네가 왜 하고 싶어? 네가 왠데? 네가 왠데? 그럼 됐어. 아니, 그리고 맨날 자기가 치다 갑자기 또 이렇게 앉고 버리면 어떡해. 아니, 쩔쩔야. 그냥 제대로 오면 치고 싶다며. 할 거야, 안 할 거야. 팀 보냐? 하자고. 해, 해, 해. 오빠,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잠깐만, 잠깐만. 형, 숟가락은 줘봐요, 숟가락 한번. 오케이. 숟가락 맞추면 봐야지. 야, 숟가락 기다려. 어, 숨었다. 야, 숟가락 기다려. 어, 숨었다. 야, 잠구 시작된다. 잠구 타임. 자, 언제 나갈지 몰라, 공이. 장구. 장구 타임. 장구 타임.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아, 깨파리 형 그만해. 야, 공이. 그만해. 깨파리 나왔다. 아, 깨파리 형. 아깝다. 아, 깨파리 형 아웃. 좋아, 좋아, 좋아. 너무 깍아쳤지? 아, 깨파리 형 아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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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몇 대면. 표정 어두웠다. 깨파리 형 표정 어두웠어. 표정 어두웠다. 깨파리 형 표정 어두웠어. 어, 좋겠다. 깨파리 형 표정 봐. 깨파리 형 표정 봐. 몇 대면. 오, 나이스. 됐다. 오, 야. 아, 야. 야, 좋아. 야, 잘했어. 몇 대면. 5 대 10 8. 형 2점 남았어요. 형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어, 2점 남았어. 파이팅.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형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어. 2점 남았어. 네가 뭡니까? 아, 아. 아, 아. 네, 9 대 10 9요. 어? 9 대 10 9. 9 대 10 9. 박빈이 다 이게 뭐라고. 박빈이 다 이게 뭐라고. 박고. 야, 쟤가. 야, 쟤가. 알ão. 오. 나 이게 뭐라고. 박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